Q. 강윤의 선수는 어떤 반응을 주자로도 해드릴까요? Q. 강윤의 선수는 주장으로서 그런 공쟁makers에게 위로를izing?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건 확실한 거 같아요. 뭐... 강윤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윤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많은 팬분들도 강인이를 분명히 보고 싶었을 거고 저도 한 축구팬분으로서 강인이를 분명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하는 거를 봤으면 좋겠지만 감독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 저희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싶었죠 팀이 다른 한 경북에서 필요한 상황에 대한 사실은 우리는 그게 더욱더 나아가 것 같았을 거에요 제가 2년간에 걸렸어요 내가 잘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게 좋은데 사람들이 경기를 좋아할 수 있는 건가요? 당연히 축구선수로서는 경기를 찍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소수풍에 돌아가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